한국의 정성이네원 It's new! ABON! Hello! Mary Boy! 한국의 정성이네원을 한소리를 들어요 She's going to sing Korean traditional songs 아... 아... Okay, good, good Alright, 3, 2, 1, GO! 아나와 사랑해 아나와 사랑해 아나와 사랑해 아나와 사랑해 아나와 사랑해 아나와 사랑해 아나와 A-하고 einen 다음 해명의 정성이네원 그럼 시그릴 때도 간이 넘어 이리 와야려 아파바밤 ством생님 들이마다시 하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Prepared a song called Fall In by Alicia Keys 다음 장사 첫 장사 I am preparing a song called Fall In by Alicia Keys Alicia Keys? 와우 이게 내 favorite song 그가 저의 마음을 보여줄게 오케이, 여기가 3, 2, 1, GO! 그의 사랑이 목소리가 너무 고소해지는 않으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왜 이 노래가 그 나의 노래가 나의 노래는 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 곡은 어디로 가세요? 어떻게 가세요? 어떻게 가세요? 어떻게 가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가시죠 오케이, 둘 다. 나 스피끼러 내려버린 탐 denomin 심세한 소리 뜨겁다면 타련라 불타면 방탄을 내놓으라고 탐고 우Su타면 올라오다 할아잇 내 방송가 neighborhoods 어디서 함께..? Let it go 네네네네네네네네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Here I stay Here I stay Let the strong rage on The cold river by the Vietnil rain